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그 독성을 잃기까지 무려 20만년이 걸립니다. 완전한 격리만이 해결책이지만 지금은 발전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연구 저장소 건립 계획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시 저장시설이 방사성 폐기장이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류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폐로된 고리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485다발은 현재 수소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열과 방사능을 수년간 발산한 뒤 이를 임시 저장시설로 꺼내 말려야 합니다. 고리 원전에는 이 저장시설이 없어 계속 수조에 방치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주 월성 원전에 고준이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이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일 뿐 연구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고리 원전 부지 내에 이 사용 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시설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법적 논쟁이 계속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법적 논란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연구 처리 시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탈액도 법제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명 연장도 지금 계속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처분 시설과 사실은 저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용료 해결료의 연구 처리 시설은 전무합니다. 부지 선정에만 수십 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임시 시설을 연구 처리 시설로 역할하게끔 면죄부를 준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고농도 방사능 방출과 독성 소멸에 최대 20만 년이 걸립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내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데 산업부 검토가 끝난 만큼 통과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